What's up, guys? Welcome back to our channel. I'm Savvy. And I'm Jay Levant. And today we'll be watching 17 Take E Friendship Test. Let's go. 한국의 우정 테스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정 테스트! Oh, my lord. 둘이 우정이 좋다. 잘한다, 형! 잘한다! Wow. They were going fast. Who's the massiest person? 하나, 둘, 셋! Burn up, burn up, burn up, burn up, burn up, burn up. Dang, Burn up. Hands down, Burn up. Damn. Next question. We need to change what to change of. Burn up, burn up, burn up, burn up. It's all that you need to do. It's so huge. This is the same thing. I'm so huge. Yeah, you're going to have to think well. I want to think well. One, two, three. I don't know. I'm a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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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좋은 거 아니냐는 거 형이 best of the best of the best 오케이 이분과 정말 나가보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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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미친 댄스를 많이 찍었지 하나 둘 셋 8명 중 댄스였지 진짜 꼬이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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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우가 왔네요 원우 원우 대 저 도겸이랑 비트볼 커플댄스 아 도겸이랑 원우랑 같이 둘이 나가세요 같이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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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주 간단하게 너무 쉬워요 여기 없어도 썼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근거한 SK 너희녁 승수 승관쪽이 안 해요 승관쪽이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가 맨날 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나는 그걸 알아. 팀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것이 너를 더 늦게 오는 것처럼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 그거 약간 늦게 오긴 하더라. 그거 약간 탕믹해주면서요. 그럼에도 늦긴 하더라. Who is a knight out? Who is a knight out? This is really simple, too. 하나, 둘, 셋! 오, 다 다르네. It's all over. 우지! 우지! 나 안 나와! 어? 스물이 안 나왔다. 너무 일찍 자서는. 근데 그만큼 저희가 밤에 활동도 많이 하죠. 스케줄도 밤에 있고. 나는 우지 항상 작업 때문에. 너무 양성이에요. 하나는 저희 웨이트로 갈게요. 하나는 구기 종목으로 갈게요. 구기 종목으로 가요? 어차피 당신 안 나올 거예요. 당신.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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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민규. 준. 준. 미? 유? 일단 우지 형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민규 형이랑 운동은 해봤지만 우지 형이랑은 안 해봤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뭔가 뭐랄까? 정보라고 해야 되죠? 전문적인. 되게 그런 근육들의 성세한 근육들의 지식이 많아. 그런 것들이 많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세븐틴 멤버들이 지금 다 운동을 잘해요. 이거 심각할 것 같아. 근데 준이가 운동을 잘 꾸준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운동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엄청 꾸준하게 열심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운동 되게 잘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우지 형에게 그렇게 인정받기가. 진짜 기분 좋았어요. 이제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좋아 좋아. 우지 형이 칭찬 한마디 이렇게 해주셨어. 칭찬 lance 후우! 뭐야 이것이 호우 후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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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Bank! 호우! Ho, 호우! 오케이 OK 무슨 얘 religion That ceremony is núb 근데이건 뭐지? 휴 헤이 유 하… 야 일케 나가야 해 대 expands 하이 하하하하하 오 마 GOSH 잘 못함 오 speculate 억지암 너무 NC 이 영상도 정말 떼어내여요 너무 더욱더.. 너무 짧은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진짜 못 그려주세요 일부러 못 그려지지 말아주세요 그게 안돼.. 승관아 너무 너무하지 않아 수아 형! 우리 그림을 공개할게요 똑같은 것만 보고 버렸나요? 오 마이 갓 링규? 여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만 봤어요 오 마이 갓 콧구멍이 이렇게 보이래 맞아요 그냥 디노를 보면서 그리고 있는 순간이 이걸 그린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야 여기 있어 미쳤나봐 저는 디노의 특유 아련한 아련할 때 아련할 때 수영야 수영 왜 이렇게 오 마이 갓 수영 왜 이렇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약간 심술났을 때 너무 시간이 없어요 눈이 절반을 차지해요 오 마이 갓 눈이 크잖아요 손이 또 아니다 아니다 레고 레고 여기다 보여주세요 내 머리가 엄청 크다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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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혼대심이 느껴졌어 야 좋아해 그 자리 세우는 거 아니오 다는 세우는 거 아니오 다는 세우는 거 아니오 네 너 진짜 가봐 아인 너무 아인 노는 데에 오케이 오케이 아인 살살 살살 눈 뜨지마 눈 뜨지마 눈 뜨지마 빨래 발로 맞히지마 힘 빼 발로 맞히지마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화이팅 오 마이 갓 오케이 너무 놀랬어요 너무 놀랬어요 너무 놀랬어요 이제 그만 할거에요 이제 그만 할거에요 너무 놀랬어요 감사합니다 GLAMOUR! 우리의 friendship을 테스트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정말 재밌었어요 이 friendship test 정말 놀랬어요 저의 drawings were so funny it's always interesting to get the insight on you know like what each person thinks of the other because we don't spend time with them behind the scenes so it's great to get that insight the little tea there I love watching these glamour skits when they have the different groups on there but this was a lot of fun I think it was a pretty successful friendship test and yeah when don't you enjoy watching Seventeen content if you guys enjoyed it as well make sure you give this video a thumbs up make sure you comment, subscribe, share and also hit that Patreon link in the description for some more exclusive content alright guys peace hey you yes you push that subscribe button right now thanks you're the bestest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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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